안녕하세요 AMG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차량은 BMW O-GT 차량이구요 작업할 내용은 지금 보시면 쭉 밀어놨는데 헤드레트 안드로이드 제품을 장착할 예정입니다 제품은 여기 보시면은 포커스에서 나오는 노바 Z9 인치수는 12.5인치 모델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수업은 작업이 끝났구요 이제 운전석 작업을 할텐데 우선 전원은 뒷좌석 콘솔에서 땁니다 뒷좌석 콘솔에서 전원을 따고 이발이가 안맞아서 탈거하고 지금 밑에 안맞는 부분을 다시 교정한 다음에 끼는 중입니다 완료해서 꼈고 잘 마무리 했습니다 배선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선은 끝났고 자 완료 되었습니다 우선은 이쪽은 왼쪽에 있는 고무팟팅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구요 배선은 신정 배선을 따라서 깔끔하게 잘 처리해 놨습니다 니어모니터 안드로이드 작업이 다 원래 되었구요 이쪽에는 유튜브를 틀어놨구요 그리고 이쪽에는 넷플릭스를 이렇게 틀어놨습니다 음성은 이 자체에서 나오는 거고 이 조구석에 있는 모니터는 이제 블루투스를 연기 나눠서 순정 차량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두 명이라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나중에는 얘랑 얘랑 같이 연동을 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메인화면이고 설정 들어가시면 안드로이드 설정에서 네트워크 여기서 이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패더링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차량이랑 연결할 때에는 여기 블루투스 보이시죠 블루투스 눌러서 사용 안함으로 되어있는데 이거를 이제 저 차량이랑 차량에 있는 블루투스랑 같이 연동을 하시면은 이제 조구석에 있는 모니터랑 연동된 것 같이 소리가 같이 납니다 지금 기본 어플들이 깔려 있는 건데 여기서 뭐 가장 중요한 건 플레이스토어죠 여기서 모든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청하시고자 하시는 검색을 하셔가지고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볼륨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시구요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M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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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맙습니다 신고 групп 이